택배기사 태풍을 전달하는 존재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?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에 오되시겠나? 스스로 증명해 여기는 어디야? 이 모든 게 천명이 만든 세상입니다 천명이 만든 세상에 남미는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우린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 또 나은 삶을 위해선 대가를 치열하는 사람일까?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네 나은 삶을까?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